안녕하세요 앤믹스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었어요? 어떤 소식이요? 바로 앤믹스 공식 팬클럽 앤서 1기 모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앤서 1기 모집을 기다리신 분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앤믹스 또한 이 순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렸어서 앤서 1기 분들과 함께 할 시간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앤믹스와 함께 할 앤서 1기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? 네 앤서 1기 가입은 YES24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이많이 함께 해주세요 2023년 앤믹스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갈 앤서 1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앤믹스였습니다 안녕